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일기예보로는 이번 주말까지도 춥다가 다음 주에야 좀 풀린다고 하는데 지나 봐야죠 뭐 진짜 너무 추워서 그냥 그대로 얼어붙을 것 같아요 진짜 날씨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계절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달력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3월이요 제 생일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여자친구 고집으로 왔어요 여자친구가 데이트해요 이번 주에 종업식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놀러왔어요 겨울에만 할 수 있는 놀이니까 스케이트는 추울 때 타요 잘은 못하는데 옛날에 젊을 때 한번 기억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한번 타보려고 지금 열심히 타면 열이 오르지 않을까요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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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빠로? 그냥 밟고 따뜻하니까 하빠로? 하빠로? 하빠로니까 뜨겁고 따뜻해서요 따뜻한! 어묵 국물이 최고겠죠? 몸에 하팩 같은 거 넣어놓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일행친행으로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으면 오히려 체감을 이겨내면서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나요 좋은 말 좋을 때 좀 움직여야지 집에 들어가고 오늘의 주의식을 통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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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